좀 어울릴 때가 있고 안 어울릴 때가 있다? 그쵸? 보면은 어필이 좀 어울릴 때가 있고 안 어울릴 때도 있어 잘 써줘야겠어 오! 처음 보는 거야 방금 그거 어때? 잘 어울렸지 이번엔 엔터테인먼트 I'm ready, I'm ready 아지메요 워게바 대키를 기타 세타이 와타시나 온마와 후우! 오우! 후우! 후우! 당신은 내 맘에 100점! 후우님 당신은 내 맘에 100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이효리 팬이세요?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효리가 좋네요 100점! 100점! 100점이 아니라 100점! 아 이효리! 이효리 팬인가 봐 진짜 이건 저장해야지 나도 이효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미키도 좋지만 내 스타일은 이효리야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아 이효리가 하루카상호야? 대박! 진짜야? 나 그거 전혀 몰랐어 스테이지 이벤트홀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진짜야? 헉! 젠언니!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게 됐군요 아 나 머리카락이 아까부터 계속 아 여기다 찾았다 근데 오늘 또 어떡해?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돌마스터를 제가 어제부터 품애랑 계속 비교해보려고 우와 펜 늘어난거봐 거의 3천명 늘었어 펜관이 쫄었다 레디프로가 해방되었습니다 나 이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이돌로서는 이효리 성격 귀여워 이효리 성격이 약간 츤데레 그런건가? 이효리 성격이 약간 츤데레 그런건가? 이효리 성격이 약간 츤데레 그런건가? 맞죠? 이효리가 뭔가 살짝 츤데린 느낌이지 오늘은 하루가 길었던 느낌이 들어 아니 아마도 진짜 기분 탓이겠지 좋아 이렇게 저장을 해야겠다 오 카드 게임한다 타로 봐주는구나 타로 취미에 타로 있었지? 이 친구 되게 이쁜 것 같아 왼쪽 왼쪽에 은근히 팬 되게 많을 것 같아 남자분들 약간 저런 타입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어라? 저장을 어떻게 하더라? 세이브 하고 내일 이어서 또 할게요 내일은요 잠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